14호 태풍 찬투는 14일 화요일 오전 11시 현재 중심기압 96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39미터의 강한 태풍으로 중국 상하이 동쪽 약 180킬로미터 해상에서 시속 8킬로미터 속도로 북북 동진하고 있습니다. 북상하는 제14호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14일 화요일 오전에 제주 시내에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빗줄기도 점차 굵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태풍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제주전 지역에 호우특보와 강풍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며 13일 월요일 어제부터 오늘 14일 화요일 오전 6시 기준으로 한라산 진달래밭이 300mm에 육박하는 강수량을 기록했고 서귀포시 표선년 가시리와 남원읍 등 동남부지역에도 100mm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이번 주 금요일인 17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제주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섬 전체가 태풍의 반경에 들면서 또다시 매우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유럽중기예보센터에서는 14호 태풍 찬투가 일본 규슈의 후쿠오카를 강타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행히 제주도와 한국 남부가 영향을 받더라도 간접 영향의 피해는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 기상청은 9월 14일 화요일 예보에서 14호 태풍 찬투가 제주도를 거쳐서 전남 남해안으로 진출한 후에 동쪽으로 더 틀어서 대마도를 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풍 찬투는 9월 18일 토요일 오전에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면서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14호 태풍 찬투가 9월 18일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된 후에 소멸된 후에 15호 태풍 덴무가 필리핀 북부를 지나서 동중국해로 진출하고 16호 태풍 민들레는 대만을 지나서 한국 서해안으로 북상할 것이라는 예측을 미국 기상청에서 하였습니다. 일본 지진 숙보입니다. 오늘 9월 14일 화요일 오전 7시 46분 일본 시지오카연 시지오카 남쪽 309km 해역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에 다섯번째 발생한 이상진역입니다. 이상진역이란 지진이 발생한 진앙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최대 진도가 발생하는 신발지진입니다. 2021년 첫번째 이상진역은 1월 15일 미에현토바의 규모 5.2 신발지진 이상진역이 있었고 4월 21일에는 나가노에서 규모 4.5의 이상진역이 있었고 6월 21일에는 호카이도 가미가와 지방중부에서 규모 5.4 신발지진의 이상진역이 있었고 9월 3일에는 러시아 프로나이스크에서 규모 5.8 지진의 이상진역이 발생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